안녕하세요 SK증권 이효석입니다. 오늘도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해보니까 영상을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는게 재미있더라구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제가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월요일날은 제가 책 선물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 제가 불러드렸죠. 아직 아직 못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정이 많아서 내일 보낼게요. 내일 제가 택배로 10분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은 아마 이제 내일 그러니까 목요일날 아침에 이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으로 올라갈 거구요. 저는 이제 좀 7시에 하겠습니다. 7시 반 할까? 7시 반 해볼까요? 7시 반은 저기 뭐야 3% 보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 7시 반 해볼게요. 내일은 7시 반으로 맞춰놓고 잤다가 내일 아침에 또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 이겁니다. 강세장 끝냈다구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아직도 좀 시간적인 뭐 아직도 한참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리스크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리스크는 저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에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그 리스크 말씀드릴 거구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 또 이제 뭐 여기저기서 이제 공매도 5월 3일날 재개되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공매도에서 제일 그래도 저는 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일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 절걸요?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세번째는 어 ipo 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 어 저기 오늘 또 이제 정인승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 내용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구요.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했던 내용들 그리고 이제 염불리 오셨어요. 염불리가 오시니까 또 하 또 이 광채가 나는 대단한 염불리님께서 오셔서 제가 진행을 하고 염불리님이 이게 또 완전 또 새로운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포맥스 라이브 그 동시접속자 기준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이 봐주신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 저희가 이렇게 제가 그 어제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죠. 어제 수요일이고 화요일날 우리가 코스피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제가 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한 16,000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올렸어요. 야 이렇게 차분한 신고가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신고가가 났는데 막 엉덩이... 다들 막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한 게 아니고 되게 차분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도 막 대소득필되고 막 드디어 코스피가 신고가 갑시다 막 이런 타기보다는 뭔가 좀 차분하고 조용하고 뭔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서 어쨌든 근데 그래 주변에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이제 다 이제부터는 주도주가 뭐가 돼서 더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 한 8,500분이 보시고 한 절반 정도인 4,000분이 응답을 해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반도체가 55%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다수를 체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제약바이오, 인터넷, 배터리 뭐 등등 이렇게 다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요거 때 요거를 해석하실 때 양면성이 있는 게 또 반도체가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하실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반도체를 눌렀던 사람은 분명히 반도체를 가지고 있었 사람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와 이거 그러면은 반도체는 다 들고 있어서 살 수 있을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어서 저는 요거는 한번 좀 까서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의외로 저는 인터넷이 되게 없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없구나 역발상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게임 멘토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소재 산업재 다 좋지만 어쨌든 없는 거 역발상으로 한번 보실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요거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다 다르게 오늘은 어제는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요 그림은 뭐냐면요 이게 주봉 차트거든요 주봉 이 봉 하나에 이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이 지금 보시면 요 빨간색 있잖아요. 요 빨간색이 뭐냐면 올해 1월달 첫째 주에 주가가 이렇게 빨갛게 빨갛게 올랐다는 겁니다. 쭉 올랐다는 거죠. 한 주 동안 엄청 많이 오른 거죠. 그때는 그때는 분위기가 똑같이 3200 이었는데 그때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와 다들 막 주식 뭐 해야 되고 엄청 막 그런 분위기였으나 최근에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오히려 시장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질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때보다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과열, 식구, 과열, 식구, 과열, 식구 이렇게 계속 갈 텐데 어쨌든 저점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아직도 바뀐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그림을 제가 이제 그린 이유는 뭐냐면 이걸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예요. 이게 그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걸 우리가 매물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 2019년 3월달부터 지금까지 거래된 것들 중에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23.7% 정도는 2050포인트 근처에서 거래가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050포인트 근처에서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2100성조 수준에서 많이 거래됐고 그 다음이 언제냐면 지금 가격대예요. 지금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이때는 거래가 별로 없었고 이때 거래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래량 자체는 이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그게 무슨 말일까요? 3200포인트에서 사고팔고 했던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고민이 그만큼 제일 많이 했던 지수 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대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매물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매물벽을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만큼 거래를 많이 했다면 많이 했을수록 그걸 뚫고 올라가기도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격대에 거래를 많이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최근 한 두 달 세 달 동안에 이 가격이 이 흐름이 되게 힘들고 손실이 많이 났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 손실이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샀는데 계속 빠져서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올라오기만 해봐. 나 본점만 되면 팔고 난 다시는 주식 안 해. 이러신 분들이 꽤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가 그리고 매물벽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말들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팔았고 이런 건 워낙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한 번에 신고가를 뚫고 막 떠가고 그러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내려가는 힘이 커요. 올라가는 힘이 커요. 저는 여전히 올라가는 힘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방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또 이쪽으로 갈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재밌는 이제 표현 비유를 또 제가 생각해냈는데 이런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시장은 롱과 쇼트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롱이 여기 있고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둘이서 막 싸우는 거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막 롱이 막 이게 이길 것 같으면 막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고 쇼트가 이길 것 같으면 이제 빠지는 건데 이게 마치 UFC에서 이렇게 싸움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서로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신경전하고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한 번에 이 사람이 무너져 버리면서 다운 당하는 때가 오죠. 그러면 그냥 막 이렇게 쥐어 빼잖아요. 그죠. 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 작년에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2,200포인트 이 근처에서 2,200포인트 이 근처에서 정말 많은 공방전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UFC에서 따지면은 서로 이제 치고받고 하는 겁니다. 서로 치고받고 막 야 이거 빠진 다음에 롱숏이 뭐 어쩌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한 번에 이게 뚫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그 롱이 숏을 다운시켜놓고 막 이렇게 막 때리고 있는 구간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여기서 공방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길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누가 이길 거냐. 그 싸움에서 저는 롱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주식시장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자 이 롱숏 얘기는 이 얘기는 지금 전에 이호석 아카데미에서 제가 한 번 다 설명을 해드린 건데 오늘 그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승희님 옆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말씀 표현 따라서는 표현에 의하면 그냥 뭐 진짜 씌우 있게 잘 해서 이제야 이해한 것 같다. 공매도 공매도 해가지고 무슨 말이었는지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나 숏을 하면서 산다. 이 얘기를 제가 강조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A 주식을 사기 위해서 B 주식을 팔았다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A를 롱을 하고 B 주식을 쇼스를 한 거다. 그것과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스나 공매도라는 것이 남이야기고 나는 안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쇼스를 하는 것, 여러분이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아니면 모든 어떤 경제 활동이 롱쇼스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A 주식을 팔았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숏 A를 한 건데 숏 A 주식을 한 건데 그러면 주식을 팔았는데 뭘 롱을 한 건가? 그러면 현금이 생겼으니까 현금을 롱한 것과 같은 거 아니냐 라는 생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표현이 뭐죠? 숏 캐시잖아요. 그러니까 숏 캐시는 뭐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팔면 숏 A 그리고 롱 캐시잖아요. 그럼 반대의 경우는 숏 캐시 롱 스탁, 롱 부동산, 롱 비트코인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숏 캐시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를 산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산다. 이거를 제가 이제 만들어낸 말이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네이버의 오픈백화에도 제가 등록도 하고 그랬습니다. 숏 캐시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기회비용 왜냐하면 현금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비용 이런 것들을 아끼려면 숏 캐시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숏 캐시를 하신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해하실 때 무조건 뭐 비싸고 막 이런 거라도 막 사 막 사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숏 캐시를 해가지고 돈을 버시고 정말로 그 여러분들의 손익에 영향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숏 잘 하셔야죠. 숏 캐시들 막 하는 게 아니고 숏 캐시는 하시되 좋은 자산 그리고 좋은 가격 이렇게 사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롱 숏을 비교할 때 흔히들 이제 롱은 사는 거 숏은 파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고파는 순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롱도 그렇고 숏도 그렇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롱은 매수 금액을 먼저 결정하는 거고요 숏은 매도 금액을 먼저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투자에 있어서 손익은 산 가격하고 판 가격하고의 차이 때문에 나타납니다. 즉 판 가격은 높으면 높을수록 이익이 커지고요 산 가격은 낮으면 낮을수록 이익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둘 다 정해지지 않은 값인 거예요. 그러나 롱은 매수 가격을 먼저 결정하는 거고요 숏은 매도 가격을 먼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롱은 매도 가격을 나중에 결정하는 거예요.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언제 팔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숏은 반대로 내가 먼저 파는 가격을 먼저 결정하고 사는 가격은 나중에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익 구조가 좀 달라요 두 개가 특히 숏으로 돈 벌기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숏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숏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숏을 했어요. 이제 5월 3일 되니까 야 나도 숏 할 수 있어.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삼프로TV에서 정 프로님이 나도 뭐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좀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숏을 했다 싶시다. 공매도를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8만원에 숏을 했어요. 근데 이게 16만원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8만원에 팔아놨는데 16만원에 산게 되는 거죠. 16만원에 샀는데 8만원이 됐으니까 이거 뭐야? 8만원을 잃는 거네요. 그죠? 근데 내가 8만원어치 팔았잖아. 그럼 손실이 100%인 거예요. 근데 28 곱하기 3 해서 얼마야? 저기 24만원까지 갔어요. 24만원까지. 그럼 어떻게 돼요? 손실이? 24 빼기 8이니까 16만원이네요. 내가 지금 8만원만 숏했는데 16만원이야 손실이? 잠깐만. 그러면 4배 올라가면? 5배 올라가면? 10배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게 숏은 손실이 무한대에요. 기본적으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매수가격을 안 정했잖아. 근데 매수가격이 너무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주가는 이론적으로. 반대로 롱은 어떻게 돼요? 파는 가격이 아무리 낮아져 봐야 0 이하로는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주식은 0 이하가 없어요. 마이너스 주가라는 건 없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손익구조가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공매도를 하려면 일단 공매도를 한다는 얘기는 주식을 먼저 파는 거라고 했잖아요. 먼저 팔고 싶어도 팔기가 어려운 게 주식이 있어야 팔지. 그죠? 주식이 있어야 팔죠. 주식이 없는데 어떻게 팝니까? 그래서 보시면 먼저 팔아야 하는 게 없으니까 빌리는 거죠. 빌리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빌려. 그리고 나서 그 빌린 주식을 먼저 파는 거예요. 시장에다가. 그래서 근데 왜 주식을 왜 빌려주지? 뭐 이런 질문도 좀 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심지어 공매도 절차는 대여해주는 주식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주식을 해치펀드를 포함한 이제는 공매도 재개되면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 한다고 대여, 대차, 대주 이렇게 하면서 주식을 빌려서 팔겠죠. 그러면 주식을 먼저 빌리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를 합니다. 공매도 하면 매도 가격을 먼저 결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시장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쇼커버를 하는 거는 나중에는 매수가격을 나중에 결정하는 거예요. 공매도 이만큼 했는데 다행히 주가가 많이 빠져줬어. 공매도 하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빠지는 게 좋으니까. 그럼 매수가격을 나중에 결정하면 이 두 개의 차이를 가지고 손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순서가 다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식을 빌렸다가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다시 갖다 주는 거죠. 이 순서로 공매도는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대차 잔고라는 얘기도 나오고 대여 수수료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대차 수수료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대여해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증권사에서 PBS라고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주식을 슈퍼마켓에서 사고 파는 것처럼 장사를 하는 거예요. 주식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장사를 하냐. 대여해주는 장사를 해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장사. 어떤 거랑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우리 빌리는 거 있잖아요. 뭘 빌린다고 생각해 볼까. 우리 스케이트 타러 가면 스케이트 빌려주잖아요. 이런 거예요. 빌릴 때 얼마? 천 원씩 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셀트리온 제일 많이 공매도를 타기 카카오가 공매도를 타기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좋아요. 그럼 카카오라고 합시다. 카카오를 빌려가지고 쇼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카카오를 빌려줄 수 있는 재고는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대여자가 재고는 카카오는 별로 없는데 빌려사는 사람 너무 많아. 그럼 이제 배짱을 튕기겠지. 그래요? 그러면 수술을 많이 내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많이 주고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대차를 많이 하고 숏을 많이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수술은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또 언제까지 하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얘기는 있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합시다. 그리고 이제 주식을 빌려준 사람 왜 빌려주냐. 어차피 안 팔 사람들은 빌려줍니다. 인덱스펀드나 연기금이나 뭐 공제회 뭐 이런 데서 빌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대차 수수료 대차 장사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손익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롱은 최악의 경우에 100% 손실이지만 업사이드는 열려있는 반면에 숏은 최대익이 100%지만 손실은 무한대로 열려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숏을 해서 손실이 나게 되면 그 불안한 마음의 크기가 롱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크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음 상황별 포지션의 변화도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음 내가 100만큼의 자산이 있는데 그 중에 10만큼을 롱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내가 잘 맞았을 때 롱을 했는데 잘 맞았다는 얘기는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죠. 주가가 잘 올랐으면 오 고맙다. 근데 이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내가 100이라는 자산 중에서 10%가 아니고 12%, 1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마음의 여유가 생기냐면 그래 나는 10%만 가져가도 되는데 그러면 2%, 3% 정도는 여유 있게 어 이 실현을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건데 숏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10만큼 숏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숏을 했는데 주가가 올라요. 틀린 거지. 이거는 틀렸을 때 포지션이 커져요. 그러니까 갚아야 될 돈이 많아지잖아. 10이 아니고 12, 13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갚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되잖아. 더 높은 가격에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손절매를 하게 된다라는 손절매를 하는 게 나한테 더 포지션이 더 커진 상태에서 손절매를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숏으로 해가지고 틀리면 포지션이 커집니다. 숏으로 해서 맞추면 포지션이 줄어요. 오히려 이게 좀 차이점이 되게 큰 차이예요. 생각보다 이거를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해지펀드 운용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포지션 구축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업틱룰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옛날에 삼성전자인데 116만4천원 이라는 게 매수오가고 116만5천원 이게 매도오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때 저도 이제 오늘 승희님한테 물어보니까 매수할 때 어떻게 하세요? 여기 이거 116만3천원에다가 사날라고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여기 대놨으니까 혹시 이제 주가가 여기까지만 빠지고 바로 올라가면은 아 너무 좋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아니 2천원이나 싸게 살 수 있네. 여기서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반대로 이제 나는 급해 빨리 사야돼 라고 하시는 분은 5천원에 그냥 사시는 거죠. 내가 2천원 손해보더라도 혹시라도 여기 안 가고 그냥 올라가 버렸을 때 생길 수 있는 내가 사고 싶었는데 못 사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거를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사는 분들은 적극적인 매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분들이 사실은 가격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밑에다가 대놓는 아주 약간 소심하고 샤이한 분들은 이분들은 가격을 결정할 능력이 없어요. 이분들은 가격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누가 팔아주기를 간접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거죠. 아 누가 이 가격에 팔아주면 좋겠다. 내가 그 가격에 살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대놓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가가 빠지면 항상 개인이 사고 오르면 주식이 개인이 팔았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거래를 많이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대놓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빠질 때는 많이 사지는 거고 위에다가 팔 때도 위에다가 대놓으니까 올라갈 때는 이제 팔아지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매도도 똑같잖아요. 매도도 적극적으로 팔 사람은 이거 4,000원에 팔아야지. 4,000원에. 근데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파는 사람들은 5,000원에 파는 거죠. 근데 공매도는 업틱룰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할 때는 4,000원에 팔 수 없어요. 그래서 5,000원에다가 대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아마 이제 공매도 재게 되면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실 텐데 공매도를 많이 하게 돼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 5,000원에 호가가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 엄청 많이 달려 있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거 그냥 7시에 해야 되겠다. 네. 7시에 올릴게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7시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ears Disappear 라는 제목의 그 블룸버그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음 곰이 사라졌다. 라는 얘기에요. 곰이 사라졌다. 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자 S&P 500 기업들 중에서 숏인터레스트 숏인터레스트가 뭘까요? 어 들어보셨으면 어떤 걸까요? 숏인터레스트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대차를 한다고 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식을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빌려야 되는데 빌리려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너 수수료 많이 내세요. 하니까 대차 수수료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대차 수수료가 내려갔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공매도를 하려는 사람이 없어졌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그림이 바로 공매도를 하려는 사람이 없어졌다. 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어 2008년 2009년 이후로 공매도에 대한 수수료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어 공매도를 하는 수많은 해치펀드들이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해치펀드 하면서 4년 동안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거지 막 이러면서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고 2019년에 너무 막 이게 잘 안되고 힘들어서 막 슬퍼하는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왜 이렇게 어 구매도로 그러니까 숏으로는 돈 벌기가 어려운 걸까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냈던 결론은 ETF 때문이었어요. ETF 때문 가장 큰게 ETF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고 연금 시장이 커지고 이럴수록 ETF 시장은 커질 텐데 문제는 이 ETF 중에서는요 숏을 하는 ETF가 별로 없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ETF로는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제가 롱하고 숏을 이렇게 비교해서 제가 이제 아까 UFC 뭐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쟁이라고 합시다. A국가랑 B국가가 전쟁을 해요. A국가는 롱이라는 나라고 B국가는 숏이라는 나라예요. 이 두 개 전쟁을 할 때 제일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보급이죠. 보급. 뭔가 물자가 계속 보급이 돼야 돼요. 보급이 돼야 됩니다. 근데 롱이라는 애는 ETF라는 걸 통해서 돈이 계속 보급돼요. 그러니까 롱은 되게 힘이 세지는 거야. 근데 숏은 해치펀드들이나 이런 데들인데 이게 점점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보급돼가 없어. 지금 계속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돈이 빠져나가고 이 펀드에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숏이 힘을 잃고 한 번에 롱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이제 월 3일날 이제 재개되게 되면 그 전후로 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논리에 충분히 동의하고 그 얘기는 이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아이고 또 좀 빠진다고 해서 이거 다 끝났다. 야 이거 끝. 자 이게 주식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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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정말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조정 받을 수 있다는 조정에 대비를 하시되 배팅하지 말자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이제 뭐 리스크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리스크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오늘 이번 주에도 수출이 나왔잖아요. 수출이 나왔을 때 이제 너무 좋잖아요. 우리 수출 데이터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문제는 사실 이제 약간 이거는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음 제가 이 책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뭐 거의 뭐 이렇게 하니까 라이브로 하는 것 같네. 자 이 책입니다. 어 제가 이 되게 이 좋아하는 책이고 잘 많이 봤던 책이고 이게 차트와 관련된 책인데 자 공매도 투자 기법이라는 책이에요. 아 지금 이름도 참 저렴하다. 윌리엄 오닐이 쓰신 책입니다. 제가 윌리엄 오닐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주식을 사고팔고 하는 그 타이밍에 대한 그 얘기이고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에 대한 모든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음 주도주였다가 주도주였다가 어 이 회사의 실적이나 펀더멘탈이 피크아트하는 시점에서 공매도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매도를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매도를 하려면 어떤 회사를 공매도를 해야 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남들 다 안 좋다고 아는 주식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주가가 빠져 있잖아. 거기서 또 빠지기는 또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빠지기 좋고 공매도에서 좋은 종목은 뭐냐면 주가 많이 올랐어. 엄청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반대로 매수론 반대로 생각해야 되니까 많이 빠진 종목을 사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많이 오른 종목들 중에서 주가가 꺾이는 거야. 시장이 완전 꺾여요. 이제 끝났어. 시장이 끝났고 이제 약세양 진입.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이제 강세장 끝났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저의 생각인 거지 저의 생각은 항상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틀리면 왜 틀릴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지금이 피크야.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어.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냐면 좋아지는 거를 보면서 야 실적 더 좋대. 더 좋대.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야 생각보다 덜 좋대. 이러는 순간에 주가가 제일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음 주식을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아직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펀더멘탈의 피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어 논리가 별로 없어요. 지금 그냥 너무 많이 올랐고 너무 많이 좋고 이러니까 결국은 빠지지 않을까 이것만 가지고는 숏하면 안 돼요. 네. 숏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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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мі성이 많이иновες 정말ou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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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인포맥스랑 지분 관계가 있거나 아무 그런건 없지만 제가 열심히 계속 하는 이유는 홍보도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냥 할거면 똑바로 하자 그런 생각인거에요 그렇습니다. 연블리님 모셔서 저도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연블리님이 얘기해주신 것도 너무 좋은 내용이었지만 제가 이 홈페이지 블로그에 있는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무한한 꿈이라는 데던데 중학교 2학년 물리교과서에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거냐면 위치에너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거에요 위치에너지 위치에너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추가 2미터 높이에 있을때는 얘가 지금 위치에너지를 가지고 있는거에요 근데 이 위치에너지라는거는 되게 재밌는게 이 높이 있을때는 위치에너지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근데 이 2미터의 위치에서 이 가위로 이걸 딱 잘라서 이 그림처럼 가위로 딱 잘라서 이게 추가 떨어지면 그때 아 이게 이만큼의 에너지가 있었던거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왜 이 치에너지를 얘기하냐 염승환 부장님 얘기하면서 저는 이 염승환 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늘 생각하는건 이런거에요 여의도에서 여의도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금융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용어나 인사이트 이런거 되게 좋아요 내용은 위에 있는거에요 근데 지금 이 채널의 내용들을 보고 계시는 수많은 개인투자자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 어? 아니 모르잖아요 그 용어들도 어렵고 막 몰랐었잖아요 근데 이 여기 있는 위치가 이렇게 내려와야 아 이게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에너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늘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때 공매도 설명할 때 제가 UFC 설명을 왜 합니까? 조금이라도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해드리는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구요 염승환 부장님 뭐 저기 다른 애널리스트가 한 것만 뭐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게 본인은 없는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저기 뭐야 백화점은 돈을 왜 법니까? 그렇지 않아요? 백화점도 여기 있는 물건을 여기다가 가져와서 중간에서 이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유통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그대로 놔두면은 일반인들이 보기엔 너무 어려워서 이게 이쪽까지 내려오지 않지만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내려오는 방법은 위치에너지라니까요 위치에너지 그런 의미에서 되게 어 저는 염승환 부장님 오늘 얘기 들으면서 참 아 이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요즘에 보면은 그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는 책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떠들어 보면서 제 책입니다 여기 옆에 있어요 이 책 이 책도 지금 오래전에 이제 저도 한번 봤는데 다시 한번 또 보고 있거든요 이 책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보면 어 그 실제로 어 이런 얘기에요 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동서고금의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성공한 사람들의 기본 덕목은 뭐냐 첫번째 탁월함 두번째 끈기 세번째는 공감이에요 아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음 저는 탁월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끈기 성실함 그리고 공감 이거는 제가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뭐 개인 투자자 분들이 뭐 되게 막 실수를 하시잖아요 투자하시면서 그러면은 그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어 그게 되게 저의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실 때도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의 이런 거를 공감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오늘도 오늘 이제 또 중요한 공지사항이 또 하나 있는게 제가 이제 다음주부터는 여러분들이 Q&A를 주시면 그 Q&A를 가지고 또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계속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다음주부터는 그런 영상도 한번 기획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수요일날 제가 이제 한번 찍어서 어 목요일날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괜찮을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링크 밑에다가 그 구글 구글 서베이처럼 이렇게 해서 올려놓을게요 그럼 그건 계속 계속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 궁금하신 것 그리고 궁금하신 것이 아 매크로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좋지만 사실은 제 상황이 이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올려주시는게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제 말을 이해했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보면 염소관 부장님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성실하고 끈기 있고 어 그 그리고 이제 공감하고 이런 거 저도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들었습니다 내용은 좋은 내용이 많았는데 뭐 이것만 보시면 이베스트 증권에서 가져오셨더라구요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기세가 장난 아닌 거죠 이게 펀더멘탈인 건데 이 펀더멘탈이 이제 빠지기 전까지는 주가가 뭐 이렇게 외부 요인에 따라서 흔들린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업종 투자 전략이라고 해서 가져오셨는데 뭐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거를 접근하시고 정리하시는 그 틀은 어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배울 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IT 업종 내에서도 반도체를 세분화해서 이 세분화하고 이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지를 먼저 어 정리를 하는 것만으로써 공부가 엄청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다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현재 업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익이 지금 이걸 이렇게까지 정리해 놓은 게 일단 먼저 그리고 나서 어 이익이 늘어나는 구간인지 줄어들고 있는 구간인지가 여기에는 EPS 이 구간인 거죠 그리고 멀티플 소위 말하는 이 산업이 이 산업이 이 섹터가 어 성장하는 섹터여서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 물론 이게 보면 실적도 좋아지고 멀티플도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한 가지 더 고려하셔야 될 게 있는 게 가격 매력이라는 거예요 이거 좋다는 거 다 알아 좋다는 거 다 아는데 이게 여러분만 아는 게 아니고 전세계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비싸지 그럼 비싼 거 가서 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비싼 거 가서 사면 안 되는 거 가격 매력이 있는지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 거는 가격 매력은 없어 그럼 가격 매력이 생길 때 사야 되는 거죠 그죠 어 그리고 어 이거는 멀티플이 올라갈 순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 이거는 샀다가 올라오면 팔고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종목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롱턴 바이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 주셨는데 어 너무 좋은 얘기인 거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시간이 어느새 40분이 지났네요 아 이게 어 정 대표님이 졸려서 이게 눈이 어 잠깐만요 음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됩니다 너무 좋은 얘기가 있어서 어 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이피오는 영원한테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이피오라는 게 뭘까요 아이피오 아이피오는 한국말로 바꾸면 기업 공개입니다 기업을 공개하는 거예요 음 근데 아이피오 하면은 막 사람들이 아이피오 뭐 무슨 뭐 벨 울리고 막 막 축제 분위기잖아요 막 지난번에 쿠팡 할 때도 와 막 뭐 할 때도 보면 막 사진 찍고 막 와 왜 그럴까요 아이피오를 한다는 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까요 그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음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 라고 이제 음 차를 타고 오면서 집에 오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이효석 아카데미라는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직 회사는 아니죠 음 개인이지만 이효석 아카데미라는 회사가 있어요 어 이효석 아카데미라는 회사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비록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죠 구독자가 이제 8만명이나 있으니까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이 8만명이나 되는 구독자 분들이 점점점점 늘어나지 않겠어요 늘어나겠죠 그리고 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에 그래서 나중에 이 기업이 점점점점 성장해가지고 제가 상장을 했어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제가 그래서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고 막 성장하기 위해서 막 누구랑 뭐하고 뭐 뭐하고 엄청 많은 일들을 거치고 거치고 해가지고 진짜로 내가 코스닥 아니면은 코스피에 만약에 상장을 한다는 걸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와 그럼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어 제가 가지고 있던 지분이 얼마 있는데 이 지분의 가치가 막 늘어나가지고 그 지분의 가치를 어 많은 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저라는 이효석 아카데미라는 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을 공개한다라는 의미기 때문에 IPO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시장에 팔면서 뭐가 들어오죠 저희 이효석 아카데미라는 회사에는 돈이 들어오겠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저는 또 투자를 해서 더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IPO라고 한다면 이 IPO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IPO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업이 항상 생기죠 새로운 기업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주식시장 내로 그러면서 자금을 조달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바바리안 리서치에서 설명해 주신 세 개의 기업은 유니패스 EGLX 그리고 더블 베리파이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인데 이 기업을 투자를 하세요 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대신에 이 내용이 너무 재밌고 좋은 내용이어서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RPA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에요 사무자동화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로봇 그리고 이제 AI 이게 될수록 사람들이 일자리가 조금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라는 말씀 많이 드리죠 어 지금 자동화는 자동화 그리고 기계 어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그 블루 컬러의 일자리를 많이 뺏어 가셨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블루 컬러가 굉장히 중산층이었을 때도 있잖아요 산업혁명 초기 시대에는 그러다가 이분들이 어느새 어느새 점점점점 어 일자리를 위협 받으시고 점점점점 힘이 약해지시면서 블루 칼러에서 화이트 칼러로 바꿨죠 화이트 칼러가 이제 중산층이 되는 거죠 화이트 칼러의 특징은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어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사무적인 일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제 AI가 되게 되면 음 이 중간층의 일자리를 뺏어 가요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디플레이션 압력이에요 음 그래서 중산층이 조금 위험해진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뭐 다른 말이 나오겠죠 이제 블루 컬러라는 말에서 화이트 칼러라는 말로 그리고 또 다른 말이 생겨날 겁니다 새로운 컬러가 나와서 그분들이 또 중산층이 되시겠죠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소프트 엔지니어 이런 분들 개발하시는 분들 프로젝트 매니저 이런 분들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의 이전이 일어나지만 어쨌든 지금의 그 화이트 칼러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본인 스스로도 되게 위협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 이거 지금 뭐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중산층들이 위협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저축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점점 더 이런 회사들이 자동화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매크로 차원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어 이 회사는 보니까 유니패스라는 회사는 글로벌 IPA 1위 회사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의 PSR이 50배라는 겁니다 PSR이라는 얘기를 가지고도 이제 정현승 대표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 PSR이 50배면 진짜 너무 비싸요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못 사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건 누가 봐도 너무 좋은 회사인게 매출이 80% 100%씩 성장해요 근데 원가율이 너무 낮아서 GPM 즉 어 매출 총 이익이 90%예요 이게 뭐야 이거 완전 사기 아니야? 게다가 지금 이제 너무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음 아마 이제 PSR이 PSR이 50배라는 얘기는 이 회사 아까 공모 시총이 30조 정도 된다라는 얘기니까 어 50배면은 이제 조 단위로 수익 수익은 50배면은 뭐 그러니까 매출이 얼마 안 나오는 회사인 거예요 매출이 얼마 안 나는 회사인 거다 음 근데 이제 시총이 이렇게 높으니까 비싸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비싸요 엄청 비싸 근데 이 회사는 갖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이게 RPA라는 그 방식은 굉장히 그 좋은 그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성장 가시성이 매우 높은 그런 음 항목인데 어 실적도 좋고 1등이라고 하니 이거는 가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이 회사가 나를 위해서 일해주면 너무 좋겠다 아 너무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나 하기 때문에 비싸요 비싼데 사면은 또 외부 환경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 못 버티고 또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런 회사들은 보고 있다가 지금 뭐 또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뭐 금리가 올라가서 뭐 빠져요 뭐 등등 뭐 여러가지 뭐 매크로 이 회사의 방향성과 관계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는 거죠 그럴 때 그럴 때 사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 EGLX라는 회사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게임 플랫폼 만드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TV는 올드하다 MZ는 게임이 대세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어 딜로이트 인사이트 라는 데서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MZ세대가 미국의 인구의 5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분들이 점점 점점 지금은 소비 여력이 적지만 이분들이 점점 점점 이렇게 올라가면서 나이가 드실수록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될 겁니다 네 어 이분들이 근데 소비 패턴이나 이런게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게 보시면 부모 베이비 부모 세대에는 TV를 보는 시간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죠? TV를 40%는 TV를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Z세대는 MZ세대는 10% 밖에 안 봐요 TV를 그리고 뭐예요? 비디오 게임이에요 26%가 게임이 대세라는 거죠 게임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게임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광고로 돈을 벌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광고 요율 자체를 8배까지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얘기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거짓말 아니냐 이 사기꾼들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시성이 있다고 저는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 보세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가 굉장히 큰 장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유튜브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호석 아카데미도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지만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 스튜디오에 가보면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렸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분석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상은 누가 많이 봤고 어떤 분들이 많이 봤고 어떤 연령대가 많이 봤고 남자분이 많이 봤는지 여자분이 많이 봤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일을 봤는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는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공중파에다가 광고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조그맣게 얘기하지 그게 너무 심하니까 얘기하면 거기다 광고 주면 안 돼요 진짜 그렇잖아요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광고비를 많이 냈는데 이 광고를 어떤 사람들이 많이 봐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구매를 했는지를 할 수가 없잖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겟 광고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플랫폼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이 여러 가지 플랫폼 유튜브 플랫폼 그리고 MZ 세대가 하고 있는 그 플랫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카트라이트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 카트라이트를 뭐 저랑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이렇게 같이 카트라이트 게임을 한다 칩시다 게임을 하는데 제가 게임을 할 때 그 카트라이트 옆에서 이렇게 광고가 나올 거 아닙니까 광고가 쭉 나오고 차로 이렇게 쭉 가면 여기 광고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광고가 저를 아는 거예요 이 애네들이 AI를 통해서 그래서 나는 무슨 뭐에 관심이 있고 아 쟤는 책을 많이 사더라 그럼 책 광고가 옆에 계속 나오는 거야 카트라이트 광고 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여기다가 광고를 해야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광고비를 8배 올리겠다는 말이 가시성이 있다는 게 8배를 올려도 광고주들이 여기다 광고를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 광고를 하면 실제로 매출이 나오니까 아 어만데다가 광고 싸게 두면 뭐해 매출이 안 나오는데 그럼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도 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또 더블 베리파이 인데 이거는 또 광고 관련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어뷰즈 하는 게 되게 많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은 거짓말로 클릭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해킹해 가지고 하는 것도 생겨 가지고 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더블 베리파인 회사도 있다 이런 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와 이거를 그냥 50분 동안 얘기했네 제가 아침에 이제 8시부터는 모닝 미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채팅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 이제 초반에는 7시 반에 올리겠다고 얘기했지만 7시에 올릴게요 7시에 올려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어 얘기를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라이브로 방송을 송출할 거고요 강세장 끝났다고요? 아니요 네 리스크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지 여부는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중간에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관련된 얘기 IPO 관련된 얘기 염성한 부장님 얘기 등등등 많은 얘기를 오늘도 했네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침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